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차를 한 7,8개월 동안 새차를 하나도 안 했다가 아주 때꿉짝이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마주해가지고 약간 새차도 해가지고 한번 기분전환경 한번 동네에 나왔습니다 한옥하고 오렌지 퓨르 색깔하고 같이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실제는 예뻐 보이는데 영상 속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거는 모스탱 GTO 5,000공 미국 스포츠카 중에서 가장 싸고 국내에서 가장 싼 스포츠카입니다 4인승 5,000cc 고요 보험하고 세금은 약 한 300에서 504에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아주 가성비로는 괜찮은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형 모스탱이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2023년 2024년 모스탱 GT가 국내 대한민국에도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햇빛이 쨍해가지고 한번 나왔는데요 좋네요 이제 바닷가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닷가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